위험을 감수해야 한다. 인생에서 가장 큰 위험은 아무런 위험도 감수하지 않는 것이다. 위험을 무릅쓰지 않는 사람은 아무 일도 하지 못하고 아무것도 얻지 못하며 아무런 존재도 되지 못한다. 위험을 무릅쓰는 사람만이 자유로워지고 부자가 된다. 누군가를 사랑하는 것은 그 사람에게 사랑받지 못할 위험을 무릅쓰는 것이다. 사는 것은 죽을 위험을 무릅쓰는 것이다. 희망을 품는 것은 절망할 위험을 무릅쓰는 것이다. 시도하는 것은 실패할 위험을 무릅쓰는 것이다. 하지만 위험을 감수해야 한다. 인생에서 가장 큰 위험은 아무런 위험도 감수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이다. 위험을 감수하지 않는다면 고통과 슬픔은 피할 수 있을지 모른다. 하지만 배움은 얻을 수 없다. 느끼고 변화하고 성장하고 사랑하며 진정한 삶을 살 수 없다. 위험을 무릅쓰는 사람만이 자유로워지고 큰 부를 이룰 수 있다. 안녕하세요. 세상의 모든 책들입니다. 이번 시간에 리뷰할 책은 바프록턴님이 지은 브이 시크릿입니다. 바프록턴님은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시크릿에서 끌어당김의 법칙을 실제로 검증해낸 전설적인 자기개발의 그루입니다. 40년 넘게 전세계 수백만 명의 인생을 역전시켜 부하 성공으로 이끌었다고 합니다. 우리는 돈을 벌기 위해 많은 기법들을 찾곤 합니다. 단기간에 10배 버는 주식투자법, 월 300만원 이상 배당을 받는 배당투자법, 10분만에 400만원 버는 매매의 기술 등 정말 끝도 없습니다. 저도 한때는 황금알을 낳는 거위처럼 손실 없이 100% 확실하게 돈을 버는 비법이 있는 줄 알고 끝도 없이 헤맨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성공과 실패를 경험하고 많은 투자서적, 자기개발서적을 읽으면서 느끼게 되었는데요. 기법보다는 자신만의 원리를 만들고 실패와 성공은 번갈아 오기 때문에 실패와 성공에 상관없이 자신만의 원칙을 꾸준히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하프록터의 V-Secret에서는 우리가 성공해서 부자가 되는데 가장 중요한 V-비밀 12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1. 성공 2. 결정 3. 위험 4. 끈기 5. 책임감 6. 확신 7. 행동 8. 돈 9. 목표 10. 태도 11. 창조성 12. 소통 이렇게 12가지 V-비밀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 12가지 내용이 모두 중요한 내용이었는데요. 제가 이번 시간에는 너무 인상 깊게 읽고 시청자분들께 도움이 될 만한 1. 결정 2. 돈 3. 목표 4. 태도 이렇게 네 부분에서 중요한 부분만 간략히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시간 내용도 돈을 벌어 행복한 부자가 되는데 너무나 중요한 내용이니 끝까지 시청하셔서 좋은 정보 얻어가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바로 책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당신이 맞닥뜨린 엄청난 문제들을 0.001초 만에 해결할 수 있는 단 하나의 정신작용이 있다. 이것은 거의 모든 개인 문제나 사업상 어려움을 개선할 잠재력을 지녔다. 그리고 당신을 믿을 수 없을 만큼 눈부신 성공의 길로 인도할 수 있다. 이 마법 같은 정신활동을 일컫는 이름이 있다. 바로 결정이다. 세상에서 가장 성공한 사람들에게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다. 그들은 결정을 내린다. 결정을 내리는 사람은 최정상에 오르고 결정을 내리지 않는 사람은 아무것도 이루지 못한다. 결정하느냐 안느냐가 커리어를 창출하느냐 망치느냐를 좌우한다. 다른 사람의 의견에 휘둘리지 않고 결정을 내리는데 능숙한 사람은 연간 소득이 수백만 수천만 달러에 이른다. 결정은 당신의 수입에만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다. 결정은 당신의 삶 전체를 지배한다. 몸과 마음의 건강, 가족의 행복, 사회생활, 인간관계 등 이 모두가 당신이 올바른 결정을 내릴 능력이 있느냐에 달려 있다. 이쯤에서 그럼 결정력은 어떻게 개발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생길 수 있다. 당신은 이 능력을 스스로 길러야 한다. 하지만 내가 여기서 알려주는 정보를 잘 생각해보고 소화해낸다면 당신은 이미 결정력 기르기를 시작한 셈이다. 확신을 가지고 결정을 내리는 것 이것이 결정을 내리는 유일한 방법이다. 일단 결정을 내리고 나면 자신이 옳은 일을 하고 있는지는 고민하지 마라. 현명한 결정을 하는 법을 배우기는 어렵지 않다. 적절한 정보를 활용해 특정한 훈련을 하면 매우 능숙하고 효과적인 의사결정자가 될 수 있다. 그리고 이런 사람이 되면 큰 보상을 받는다. 결정하기는 통달할 수 있는 정신훈련이다. 사고하기나 상상하기, 집중하기 같은 다른 많은 정신훈련과 비슷하다. 결정하기에 능숙해지면 삶에서 갈등과 혼돈을 사실상 제거해버릴 수 있다. 결정은 마음의 질서를 가져다 준다. 그리고 당연히 이 질서는 객관적인 현실, 즉 결과로 나타난다. 결정력을 개발하지 못하는 사람은 파탄을 맞는다. 우유 부단함은 내적 갈등을 유발하고 그래서 정신과 감정이 아무런 예고도 없이 격렬한 전쟁에 휩쓸릴 수 있기 때문이다. 양가 감정을 동일한 대상에 대해 상반된 감정이 공존하는 것이라고 정의한다. 우주의 기본 법칙은 창조 아니면 붕괴다. 우유 부단함은 붕괴로 이어진다. 뭘 해야 할지 모르겠어 라고 말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가. 또 당신은 내가 뭘 해야 하지 라는 생각을 얼마나 자주 하는가. 당신과 이 행성의 모든 사람이 흔히 경험하는 우유 부단한 감정 몇 가지를 떠올려 보자. 사랑이냐 이별이냐 그만둘까 계속할까 할까 말까 파산이냐 아니냐 일하러 갈까 TV를 볼까 살까 말까 말할까 하지 말까 알릴까 말까. 누구나 가끔은 양가 감정을 느낀다. 하지만 이런 감정이 자주 생긴다면 당장 멈추겠다고 결정하라. 양가 감정을 유발하는 진짜 요인은 따로 있다. 낮은 자존감 또는 자신감 결여가 진짜 범위입니다. 나는 결정을 내리는 이래 능숙한 사람들을 25년 넘게 연구해 왔다. 그들에게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다. 그들은 매우 강력한 자아상과 높은 수준의 자존감을 지니고 있다. 그들 모두가 공통으로 가진 한 가지는 확신이다. 그래서 결정에 능숙한 사람들은 실수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잘못된 결정을 내리거나 결정한 일에 실패하더라도 그들은 훌훌 털어내는 능력이 있다. 그들은 경험을 통해 배운다. 하지만 실패에 무릎 꿇는 법은 없다. 결정을 잘 내리는 사람들은 운 좋게도 결정력을 길러주는 양육 환경에서 자랐거나 아니면 나중에 스스로 이 능력을 키웠다. 성공한 삶을 살기를 희망하는 사람이라면 꼭 이해해야 하는 것을 그들은 잘 알고 있다. 바로 결정은 피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점이다. 당신이 성공하고 번영하는 삶을 바란다면 결정에 능숙해져야 한다. 심지어 결정에 이미 능숙한 사람들조차 자신의 결정력을 더 향상시킬 수 있음을 알고 있다. 즉 결정을 잘하기 위해서는 첫째는 강력한 자아상 그리고 둘째는 높은 자존감, 셋째는 확신이 있어야 되고 네번째는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즉 주어진 상황에서 사용할 수 있는 모든 정보를 기반으로 판단을 하되 한 번 결정하면 자신감을 가지고 후회하지 않는 것입니다. 실패하면 다시 또 하면 되니까요. 여기도 너무 중요한 내용이죠. 좋아. 그런데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하지? 라는 생각이 들지 모른다. 지금 바로 그 자리에서 지금 가진 자원을 활용해 결정력을 높이기 시작하라. 결정하라. 당신이 무엇을 가지고 있든 지금 그 자리에서 시작하라. 이것이 결정의 기본 원칙이다. 지금 가진 것으로 지금 있는 곳에서 결정하라. 이게 중요합니다. 어째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중요한 삶의 원칙을 실천하지 못할까? 그들은 결정의 여부와 시기를 가진 자원이 허용하느냐에 맡겨버리기 때문이다. 존 F. 케네디가 베르노 폼 브라운에게 인가를 달에 보냈다가 지구로 무사히 기환시키는 로켓을 만들려면 무엇이 필요하냐고 물었을 때 브라운은 간단 명료하고 단도직입적으로 이렇게 대답했다. 그런 로켓을 만들겠다는 의지입니다. 케네디 대통령은 결정했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우리는 1960년대 말까지 인류를 달에 보냈다가 지구로 무사히 기환시킬 것입니다. 그는 자신이 당장 활용할 수 있는 것을 토대로 그 자리에서 결정했다. 그의 마음속 목표는 그가 결정을 내리는 순간 달성되었다. 이 목표가 전 세계 사람이 볼 수 있는 형태로 나타나는 건 단지 시간 문제였다. 시간이 걸리는 건 우주의 자연법칙에 지배를 받으니 어쩔 수 없는 노릇이었다. 나는 함께 사무실에 있던 두 사람에게 내가 무슨 일을 할지 말지 결정할 때 돈은 전혀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내가 어떤 일을 할 금전적인 여유가 있는지 없는지는 결코 고려대상이 아니다. 내가 원하느냐 그렇지 않느냐만이 유일한 고려대상이다. 당신은 무엇이든 할 수 있는 금전적인 여유가 있다. 돈은 무한하게 공급되기 때문이다. 당신이 확고하게 결정하면 이 세상의 모든 돈을 사용할 수 있다. 돈이 필요하면 그것을 끌어당기면 된다. 생각은 매우 중요하다. 결정을 내리는 사람은 위대한 생각을 하는 사람이다. 당신의 생각과 생각이 당신 삶에 미치는 영향을 곰곰이 생각해 본 적이 있는가? 이 질문이야말로 우리가 가장 진지하게 고려해야 할 문제 중 하나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렇게 하는 사람은 별로 없다. 아주 소수의 특별한 사람만이 자기 생각을 통제하거나 지배하려고 노력한다. 역사상 위대한 사상가와 의사 결정자, 크게 성공한 사람을 연구해 본 사람이라면 그들이 각자 인간 삶을 다양한 관점으로 바라보았음을 알 것이다. 하지만 그들이 만장일치로 동의하는 한 가지가 있다. 바로 이것이다. 우리는 스스로 생각하는 대로 된다. 우리의 생각은 궁극적으로 우리가 내리는 모든 결정을 지배한다. 당신의 모습은 당신 생각의 총체다. 생각을 통제하겠다고 지금 당장 결정하라. 멋진 하루가 보장될 것이다. 불행하고 부정적인 사람이나 상황으로부터 어떤 영향도 받지 마라. 제가 너무나 좋아하는 문구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생각하는 대로 되는 것입니다. 인생에서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어떤 장애물에 직면하게 될까? 다양한 장애물이 있지만 그 중 가장 심각한 건 우리가 처한 상황이다. 다른 요인 때문이 아니라 처한 상황 때문에 많은 꿈이 산산히 부서지고 목표가 사라진다. 그 일을 하고 싶어 하지만 때문에 할 수가 없어. 이런 생각이 얼마나 자주 떠오르는가. 때문에 뒤에 늘 따라 붙는 것이 상황이다. 상황 탓에 돌아갈 수는 있다. 하지만 상황 때문에 중요한 결정을 내리지 못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 나폴레온 힐은 말했다. 상황은 내가 만든다. 결정하면 방법은 언제나 생긴다. 많은 사람이 한두 번 시도해보고 성공하지 못하면 실패했다고 생각하는데 착각이다. 뭔가를 못한다고 해서 실패는 아니다. 하지만 포기하면 거의 확실하게 실패다. 포기하는 것은 결정이기 때문이다. 이런 논리에 따르면 포기하겠다는 결정은 실패하겠다는 결정이나 다름없다. 찰스 에프 캐더링은 말했다. 발명할 때 999번 실패해도 한 번 성공하면 성공한 것이다. 이 말은 거의 모든 활동에 적용된다. 세상은 당신의 성공을 보고 실패는 곧 잊을 것이다. 실패를 걱정하지 마라. 실패는 당신을 더욱 강하게 만들고 더 큰 성공을 얻도록 준비시켜준다. 기억하라. 성공하기는 결정이다. 너무나 좋은 내용이죠. 우리가 성공하기로, 부자가 되기로 결정하는 순간이 성공하고 부자가 되는데 너무나 중요한 것이고 그러한 결정으로부터 성공과 부가 따라오는 것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 볼 내용은 돈입니다. 안타깝게도 97%의 사람이 돈 버는 방법을 배워보지도 못한 채 살다가 죽는다. 그들의 무지는 다음 세대까지 이어진다. 반대로 불을 끌어당기는 방법을 알고 있는 3%에서 4%의 사람들은 번영의식을 다음 세대로 물려준다. 이제는 97%의 사람이 깨어날 시간이다. 당신이 97%에 속한다면 돈을 얼마나 벌고 싶든 원하는 대로 버는 방법을 배울 수 있다는 진실을 이해해야 한다. 돈 버는 법 배우기는 자동차 운전하는 법 배우기보다 어렵지 않다. 그런데 우주선 조종법을 배워 달까지 간 사람들이 부를 축적하는 법은 배우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이를 이상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데 전혀 이상하지 않다. 어떤 일이든 한 가지에 유능하다고 모든 일에 유능하다는 뜻은 아니다. 돈을 벌고 싶지만 방법을 아직 배우지 못한 97%의 사람을 위해 쓴 것이다. 이자율이나 투자, 주식, 채권에 관한 이야기는 전혀 없다. 이번 장에서 다루는 돈의 대원칙은 무엇에서 부가 나오는지를 다시 말해 부의 근원을 알려준다. 오래전 조지 버나드 쇼는 돈에 관해 이런 말을 했다. 그가 한 이 두 가지 말은 수많은 논쟁을 불러일으켰다. 부자가 되는 것은 모든 사람의 의무이다. 가난은 죄악이다. 사도 마테는 버나드 쇼보다 1900년 앞서 본질상 똑같은 말을 했다.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얼핏 보면 대단히 불공정해 보이는 말이다. 마테는 부자는 더 부의해지고 가난한 자는 더 가난해진다고 말하고 있다. 이 말이 불공정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풍요로움은 남에게 받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다. 그들에게는 마테의 말이 몹시 불공정해 보일 것이다. 하지만 풍요로움을 본인이 끌어당기는 것으로 보면 전체 그림이 달라지고 마테의 말은 매우 공정한 말이 된다. 부유한 사람은 번영과 풍요를 생각하기에 번영과 풍요를 더 많이 끌어당긴다. 반면에 가난한 사람은 결핍과 한계를 생각한다. 당연히 법칙에 따라 그들은 결핍과 한계를 끌어당긴다. 한마디로 버나드 쇼와 마테는 풍요를 얻는 데서 우리 자신의 책임을 강조한다. 풍요로움은 우리가 스스로 자신에게 끌어당기는 것이다. 우리는 풍요를 우리 삶에 끌어당긴다. 삶의 모든 면에서 풍요는 그렇게 생긴다. 자신이 원하는 사업 동료나 친구 등 모든 것은 법칙대로 우리 삶으로 들어온다. 끌어당기기만 하면 부족함은 전혀 없다. 사람들은 좋은 것을 끌어당기거나 아니면 몰아낸다. 자신이 얻는 결과를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것은 자신의 의식이다. 돈은 우리 의식 속에 존재한다. 그리고 틀림없이 벌게 되어 있다. 돈을 인생으로 끌어당기기를 간절히 원한다면 이 말을 이해해야 한다. 나폴레온 힐의 생각하라 그리고 부자가 되어라가 부의 축적을 다루는 가장 완벽한 책 중 하나라고 생각한다. 돈을 다루는 또 다른 훌륭한 책이 있다. 도널드 월터스의 돈을 끌어오는 사람. 돈을 밀어내는 사람이다. 여러 해전에 나는 바프록터의 위대한 발견이라는 책을 썼다. 이런 책들의 목적이 독자가 부를 쌓도록 돕는 것인데 어째서 돈을 내세우지 않을까. 농부가 아들에게 씨앗 씻는 법을 가르치는 동안에는 수확하는 법을 설명하는데 시간을 쓰지 않는 것과 같은 이치다. 씨뿌리는 계절이 있고 수확하는 계절이 있다. 이 둘을 동시에 할 수는 없다. 당신이 접어서 지갑이나 주머니에 넣는 종이는 돈이 아니다. 잉크로 숫자를 인쇄해 넣은 종이일 뿐이다. 이 종이는 돈을 표현하지만 돈은 아니다. 돈은 아이디어다. 돈을 번다는 것은 지폐 뭉치와는 아무 관련이 없다. 돈 벌기는 어떤 의식을 추구하느냐와 관련이 있다. 그렇기에 독자들이 수백만 달러를 버는 데 도움이 되었다는 위대한 책들에 돈에 관한 내용이 없는 것이다. 샘 칼레 누이크는 아마 내가 아는 사람 중 돈 버는 법에 대해 가장 많이 아는 사람일 것이다. 그런데 그가 자기 직원들에게 많은 돈을 버는 법에 관해 설명하는 것을 들어보면 돈 이야기는 없다. 오히려 사람들을 사랑하고 돕고 그들에게 봉사하라고 이야기한다. 그는 긍정적인 진동을 일으키고 승자들과 어울리고 다른 사람의 잘못을 눈감아주고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얻도록 도우라는 메시지를 전한다. 이러한 모든 말이 모호하게 들릴지 모른다. 뭔가 핵심이 없다고 느껴질 수 있다. 당신이 연구해보면 이런 내용이 진짜 핵심임을 알게 될 것이다. 물론 시장을 지배하고 주식투자의 수익률을 높이고 사람을 잘 다루는 법을 가르쳐주는 책도 있다. 그런 책들이 돈을 벌게 도와줄 수도 있다. 하지만 영적인 힘을 가르치지는 않는다. 영적인 힘이 없다면 행복은 지속하지 않으며 진정한 부 역시 얻을 수 없다. 돈은 당신이 누리는 풍요로움의 일부여야 한다. 돈을 원한다면 삶의 모든 영역에서 풍요로움을 추구하라. 심고 거두는 법칙을 연구하고 이해하고 적용하라. 그러면 삶의 모든 영역에서 풍성한 수확을 거둘 것이다. 신체 건강을 지배하는 법칙이 있다. 이 법칙을 위반하면 건강을 잃는다. 흡연과 음주, 과식을 일삼으면 건강을 유지할 수 없음을 당신은 잘 알고 있다. 이런 종류의 행동이 건강을 가져다주지 않는다는 건 누구나 알고 있다. 마찬가지로 돈 버는 일을 지배하는 법칙이 있다. 돈이라는 개념을 아주 편안하게 느껴야 한다. 이상하게 들릴 수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돈을 편안하게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돈이 없다. 돈과 관련한 사람들이 대화를 주의 깊게 들어보라. 대부분은 자신이 돈을 원하는 것에 대해 변명하거나 정당화하느라 바쁘다. 돈 버는 이야기가 진지해지면 평범한 사람은 얼굴색이 변하고 행동이 달라진다. 부해한 사람들은 그렇지 않다. 그들은 돈이 교환수단임을 안다. 그래서 돈을 그렇게 취급한다. 그들은 돈을 함부로 대하지는 않지만 매우 편안하게 느낀다. 그리고 아주 쉽게 돈 이야기를 한다. 그들은 돈을 적절한 위치에 둔다. 그들은 돈의 주인이며 돈은 그들의 종이이다. 문제를 해결하려면 문제의 원인을 공격해야 한다. 가난의 원인은 빈곤의식이다. 빈곤의식은 결핍과 한계를 보고 듣고 냄새 맡고 생각하고 느끼게 만든다. 빈곤의식을 지닌 사람들이 대화를 들어보라. 그들이 말하는 내용은 온통 결핍과 한계, 실험뿐이다. 그런 것들이 그들이 정신에 가득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결핍과 한계가 그들 정신에 가득한 건 그들이 빈곤의식을 지녔기 때문이다. 그들이 생각과 감정, 행동은 그들이 뿌리는 씨앗이다. 뿌리는 대로 거두게 될 것이다. 그들의 수확물은 결핍과 가난이다. 그 수확이 삶의 결과가 된다. 그리고 그 결과는 신체 건강, 은행 예금, 사회생활을 통해 드러난다. 이런 가난한 영혼들은 자신의 물리적 문제를 물리적 눈으로 본다. 이는 그들이 벗어나지 못하는 가난의 울타리가 된다. 그런 삶의 결과들이 그들을 지배한다. 그들은 계속 같은 씨를 뿌리고 매년 같은 수확물만 계속 거둔다. 그들은 곧 그런 삶을 운명으로 받아들인다. 그들은 이렇게 생각한다. 뭐하러 더 많은 걸 바라야 해? 우리 가족 중 더 많이 가진 사람은 아무도 없잖아. 우린 원래 가난해. 그건 우리 잘못이 아니야. 정부 잘못이지. 정부는 우리에게 더 많은 지원금을 줘야 해. 정부는 부자들한테서 돈을 거두어 우리에게 줘야 해. 부자들은 가진 돈을 다 쓰지도 못할 거야. 이건 공정하지 않아. 반면에 부위한 사람들은 번영 의식을 지녔다. 그들은 무한한 공급원을 잘 알고 있다. 문제의 원인이 자신임을 정확히 인식한다. 그들은 좋은 것을 풍족하게 요구한다. 그들에게 어떤 것이 부족하면 그들은 그 상황에 대해 전적으로 책임을 진다. 그들 사전에 남탓은 없다. 그들은 뭔가 부족하다는 말은 하지 않는다. 그들이 번영 의식이 허락하지 않기 때문이다. 결핍을 말하면 결핍이라는 씨앗을 더 많이 뿌리는 것임을 그들은 안다. 그들은 즉시 번영 의식을 지닌 다른 사람들과 함께 브레인스토밍을 시작한다. 미래에 수확하고 싶은 다른 작물들을 찾아보고 어디에서 파종을 시작해야 하는지 의견을 나눈다. 몇 년 전 사망한 영화감독 마이크 토드는 이렇게 말했다. 빈털터리가 되는 건 일시적인 상황이다. 하지만 가난하게 사는 건 일시적이다. 마음가짐의 문제다. 맞는 말이다. 일부 부유한 사람들은 이딴 실수와 판단착오로 가진 돈을 모두 잃는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가난해지지는 않는다. 그들은 짧은 시간 안에 잃은 것을 모두 만회한다. 번영 의식 때문이다. 가난한 사람이 복권에 당첨된 사례를 찾아 조사해보라. 그들은 당첨금을 금방 모조리 써버리고 한 푼도 남겨두지 않는다. 돈은 빈곤 의식을 지닌 사람과는 함께 지내지 못한다. 이와 똑같은 법칙에 따라 돈은 번영 의식을 지닌 사람을 떠날 수 없다. 지금부터는 번영 의식을 더욱 발전시켜 풍성한 수확을 얻는 데 초점을 맞춰보자. 강력하고 긍정적인 화건을 생각하라. 이것이 시작이다. 그리고 이 화건에 감정이라는 연료를 공급하라. 그렇게 할 때 잠재의식의 저장구에 창조적 에너지가 쌓인다. 이 과정을 날마다 반복하면 당신의 정신은 당신이 가고자 하는 방향으로 움직이기 시작한다. 화건을 적고 소리내서 읽고 느끼고 정신에 새겨라. 그래서 제가 하는 화건이 있는데 눈사태처럼 돈과 풍요로움이 나에게 쏟아진다는 화건을 제가 자주 반복하고 있거든요. 눈사태처럼 쏟아진다는 말이 너무나 저한테는 기분이 좋더라고요. 눈사태처럼 돈과 풍요로움이 저에게 쏟아집니다. 저는 막으려고 해도 막을 수가 없는 거죠. 왜 그러냐면 눈사태처럼 쏟아지기 때문입니다. 여기도 너무나 중요한 내용인 것 같은데요. 제가 주식투자 대가들의 명절을 리뷰를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가끔 이런 댓글이 달리거든요. 이분이 돈을 번 것은 시대가 좋아서 그런 거다. 미국이니까 그렇게 돈을 벌 수 있었다. 그 사람이 똑똑해서 그렇게 돈을 벌 수 있었지.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은 지금은 우리는 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거든요. 그 말은 결국 댓글을 단 자신은 돈을 벌어서 부자가 될 수 없다고 확신하고 다짐하는 것입니다. 참 그런 댓글을 보면 안타깝습니다. 여기서 나온 것처럼 긍정적인 이야기를 해야 결국에는 긍정적인 일이 자신에게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돈을 버는 방법에는 딱 두 가지가 있다. 한 가지는 사람이 일해서 버는 방법이고 또 한 가지는 돈이 돈을 버는 방법이다. 경제적 독립을 꿈꾼다면 이 둘을 모두 활용해야 한다. 당신의 진심은 이럴 것이다. 내가 원하는 라이프스타일로 살 수 있는 소득을 올려주는 충분한 돈을 가지고 굴리고 싶어. 벌어야 하는 돈을 계산하고 나면 어쩌면 당신은 지금 다니는 직장을 그만두어야 한다고 생각하게 될지도 모른다. 그 직장에서는 당신이 원하는 만큼 돈을 벌 수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 생각이 맞을 수 있지만 꼭 그런 건 아니다. 당신의 일과 관련해 가장 중요한 점은 그 일을 사랑하느냐다. 버는 돈의 양이 가장 중요한 게 아니다. 인생에서 가장 큰 만족감을 느끼는 사람들은 일과 놀이의 구별이 없는 사람들이다. 친구여 이것이 풍요로운 삶의 핵심이다. 지금 직장 생활로 버는 소득은 얼마 안 될 수 있다. 하지만 총 수입은 상당한 규모로 늘릴 수 있다. 수입원을 두 가지 이상 가지고 있으면 가능하다. 수입원이 하나라면 더 늘려야 한다. 부유한 사람은 다양한 수입원을 가지고 있다. 당신은 100가지 수입원을 만들 수 있다. 원한다면 500가지도 만들 수 있다. 사람들을 고용해 수입원을 관리하게 할 수도 있다. 다양한 수입원이 다양한 직업을 뜻하는 건 아니다. 다양한 수입원은 말 그대로 다양한 수입원을 의미한다. 더 많이 더 오래 일해야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다는 생각은 허구다. 이는 돈 없이 몹시 힘겨운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믿고 영속시키는 생각이다. 당신이나 어쩌면 당신이 사랑하는 사람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 대부분이 진짜 부자는 그렇게 힘들게 일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그들은 자신이 하는 일을 좋아한다. 그리고 많은 수입원에서 나오는 소득이 있다. 다양한 수입원을 만들기는 어렵지 않다. 누구나 할 수 있다. 벌고 싶은 돈의 액수를 정했다면 금액을 종이에 크게 적어라. 숫자를 보면서 반복해서 말하라. 이 금액은 결과야. 이 돈은 내가 받고 싶은 보상이야. 이 보상을 받으려면 어떤 봉사를 해야 할까. 당신이 벌어야 할 총 금액은 다양한 액수로 나눌 수 있다. 각 액수는 별도의 수입원에 나오는 돈이다. 각 수입원을 통해 얻는 수입은 당신이 제공하는 봉사에 대해 받는 개별 보상이다. 한 번에 하나씩 하라. 이런 각각의 봉사가 당신의 삶을 역동적이고 설레는 삶으로 만들어줄 수 있다. 돈은 당신이 제공하는 봉사에 대해 받는 보상이라는 점을 기억하라. 이 기본 법칙을 이해한다면 돈을 얼마 벌지 결정한 다음에는 돈 생각을 안 하게 될 것이다. 이때부터는 당신의 지적, 감정적, 신체적 초점이 모두 봉사하는 일에 맞춰져야 한다. 당신이 지금 하는 일이 무엇이든 어떻게 하면 그 일을 더 효과적으로 할 수 있을지 생각하라. 당신이 사람들에게 제공하는 봉사의 양과 질을 개선하는 법을 고민하라. 당신이 돕고 있는 사람들을 더 나은 방법으로 도울 길을 찾아보라. 궁극적으로 돈은 종이라는 진실을 잊지 마라. 자 그리고 세 번째 목표입니다. 만약 뭐뭐라면 게임을 해보자. 만약 당신이 세계 최대 도시 10곳에 가서 가장 부유하고 행복하고 건강한 사람들을 모두 불러 모은다면 어떨까. 만약 당신이 그들에게 어떤 질문이든 한 가지 질문을 할 기회를 얻는다면. 만약 당신이 어떻게 해야 그들이 누리는 모든 성공을 당신 역시 누릴 수 있는지 한 가지만 말해달라고 한다면 어떨까. 그들이 모두 똑같은 답변을 해준다면 어떨까. 당신은 그들이 말해준 방법대로 하겠는가. 한치의 망설임 없이 당연히 그럴 것이다. 나는 성공한 사람들이 당신에게 무엇을 하라고 말할지 안다. 이것은 현실이다. 그들이 말해줄 성공을 보장하는 한 가지 방법은 당신이 듣게 될 가장 설레고 식이 적절하고 자유를 주는 메시지다. 이 대원칙은 당신을 정상에 우뚝 서게 해줄 것이다. 당신이 할 수 있는 일에는 한계가 없기 때문이다. 나는 지난 몇십 년 동안 전 세계에서 성공하고 행복하고 건강한 사람들이 삶을 연구하는 데 매달렸다. 그리고 그렇게 알게 된 내용을 빠짐없이 모두 테스트했다. 개인 경험을 통해 나는 성공한 사람들을 조사하고 알게 된 점이 우리에게 매우 유용하다는 것을 알고 있다. 당신이 성공하고 번영하는 사람들을 모아 질문할 수 있다면 그들은 다들 이런 답변을 해줄 것이다. 현재 상황이 당신의 생각과 결정에 영향을 미치게 해서는 안 된다. 현재 처한 상황이 어떻든 당신은 즉각 앞으로 나아가 목표를 세워야 한다. 짜릿함과 두려움을 동시에 안겨주는 원대하고 신나는 일을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세워야 한다. 목표는 당신의 정신을 온통 사로잡을 정도로 멋져야 하고 당신의 영적인 가치와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인생과 기꺼이 바꿀 수 있는 목표를 세워라. 깨어있는 모든 시간에 당신의 생각을 지배하는 목표. 당신이 전념하는 목표여야 한다. 내가 지금 한 이야기는 성공한 사람들이 모두 동의하는 말이다. 성공한 사람들은 누구 하나 빠짐없이 내가 한 말이 성공의 기본 중 기본이라고 생각한다. 그들은 많은 면에서 각기 다른 생각을 가졌지만 목표와 관련해서는 만장일치로 동의한다. 내가 말하는 식으로 원대하고 멋진 목표를 세우고 성취를 이룬 사람은 100명 중 3명에서 4명에 불과하다. 왜 그럴까? 어째서 목표를 세우고 이루는 사람이 소수에 그칠까? 나는 답을 알고 있다. 당신과 내가 이런 목표를 세우지 못하게 방해하는 엄청난 힘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이 부정적이고 한계를 부과하는 힘이 인류의 97%를 무찔렀다. 그래서 97%는 긍정적인 것을 바라지만 부정적인 것을 생각하며 살아간다. 즉 이 엄청난 힘은 부정적이고 한계를 부과하는 힘입니다. 이런 사고방식 때문에 사람들은 자신의 약점을 주로 생각한다. 그리고 약점을 떨쳐내지 못하면 결국 스스로에 대해 포기하고 만다. 이 부정적인 힘은 당신 주변에만 있는 게 아니라 당신이라는 존재를 이루는 세포 하나에 하나에까지 스며들어 있다. 내가 알려주는 지혜를 잘 배우면 당신은 백지수표를 받는 거나 마찬가지다. 내가 제안하는 조언을 따르면 행복과 건강, 경제적 독립이 보장된다. 우리는 자신이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다. 우리에게는 믿을 수 없을 만큼 놀랍고 무한한 자원이 있다. 아무리 평범한 사람이라도 자신이 지닌 무한한 자원을 활용해 노력한다면 엄청난 성취를 이루게 된다. 평범한 사람은 자신이 얼마나 놀라운 성공을 놓쳤는지 알면 아마 충격받을 것이다. 사람들은 대부분 자신의 잠재력이 얼마나 큰지 전혀 이해하지 못한다. 사람들이 원대한 목표를 쉽게 포기하는 건 자신의 에너지와 근육, 세포를 최대한 넓게 펼치려고 애써야 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하는 건 대개 불편하다. 그래서 훌륭한 아이디어나 목표를 포기해버린다. 인생에서 승리하고 큰 성공을 거두려면 유연함을 배워 자신의 능력을 최대한 넓게 펼쳐야 한다. 모든 사람은 자신이 길들여진 방식의 안전지대가 있다. 이 안전지대를 벗어나 성장하고 변화하려는 의지를 지녀야 한다. 인생에서 성공하려면 불편한 일을 해야 할 수 있다. 아무리 불편해도 어떤 식으로든 해내야 한다. 외부에서 작용하는 이 힘의 이름은 환경이다. 여기서 환경이란 주변 사람들이다. 주변 사람들 중 97%가 모든 수단을 동원해 당신이 목표를 추구하는 걸 방해한다. 그들은 무지하기 때문에 당신에게 아주 치명적인 적이 된다. 우리 내면에서 생명력을 앗아가는 이 힘을 흔히 길들여진 생각이라고 한다. 길들여진 생각은 습관이다. 길들여진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탓에 일부 사람은 깨어있는 시간 내내 어떻게 하면 약물을 살 돈을 구할까 하는 궁리를 한다. 어떻게든 돈을 구하면 약물을 구입해 뇌를 망가뜨릴 줄 알면서도 자기 몸에 약물을 주입한다. 길들여진 생각은 확실히 강력한 힘을 지녔다. 약물은 극단적일 수 있지만 좋은 사례다. 이 힘은 세일즈맨들을 어떻게 공격할까? 그들이 집에서 TV나 보게 만든다. 아니면 사무실에서 빈둥거리게 하거나 카페에 가서 돈 없고 불행한 같은 처지의 동료 세일즈맨과 잡담을 나누며 신세 한탄을 하게 만든다. 이것이 길들여진 생각, 습관이다. 이 힘 때문에 사람들은 원하지 않는 일을 하며 살아간다. 그리고 자신이 피하고 싶은 결과를 얻는다. 그들은 패자다. 그들은 자신이 패자라는 것 또한 안다. 잘 들어보라. 당신은 패자가 될 이유가 없다. 당신은 엄청난 승자가 될 수 있다. 정상에 도달해 최고의 자리를 거머쥘 수 있다. 틀림없이 당신은 그렇게 할 수 있다. 그리고 아름다운 진리 한 가지를 말하자면 어디서 출발하는지는 중요하지 않다. 한 가지 실화를 소개해보겠다. 내 친구 리켄스는 15살 때인가 16살 때 교통사고를 당해 하반신이 마비되었다. 아마 그는 앉아서 불평이나 하며 다른 사람에게 의존해 남은 생을 살아가기 쉬웠을 것이다. 누가 보든 리기 손에 쥔 패는 불리했다. 내가 언급한 부정적인 힘은 리그의 문을 그냥 두드리기만 하지 않았다. 문을 아예 부수어버렸다. 그러나 리그의 허락 없이는 그의 삶을 아삭할 수는 없었다. 이 점이 중요하다. 이를 관과해서는 안 된다. 당신의 환경은 온통 부정적인 것 투성일 수 있다. 당신은 최악의 사고 방식으로 길들여져 있을 수 있다. 그렇지만 당신은 이길 수 있다. 내가 알려준 대로 목표를 세우면 부정적인 힘은 배에 달아날 것이다. 리그 헨스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있었다. 그의 목표는 원대했다. 그는 휠체어를 타고 세계를 누비면서 척수연구 자금으로 2,300만 달러를 모았다. 기억하라. 당신의 가장 강력한 무기는 목표다. 당신의 목표는 원대하고 아름다워야 한다. 다시 상기해보자. 짜릿함과 두려움을 동시에 주는 목표. 원대하고 신나는 일을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세워라. 정신을 온통 사로잡을 정도로 멋진 목표여야 하고 당신의 영적인 가치와 조화를 이루는 목표여야 한다. 깨어있는 모든 시간에 당신의 생각을 지배하는 목표. 당신이 전념하는 목표여야 한다. 그래서 김승호 회장님이 목표를 이루는 방법으로 100번 쓰기를 이야기하셨잖아요. 근데 김승호 회장님은 100번 쓰기는 가장 낮은 단계의 방법이라고 합니다. 정말 자신이 간절하게 이루고자 하는 목표가 있으면 하루 종일 그 목표가 자신이 머리에서 떠나진 않기 때문에 100번을 쓸 필요가 없다고 합니다. 이 100번 쓰기는 그러한 아주 간절한 목표가 없을 때 그나마 자신의 목표를 자신에게 깨우쳐주기 위해서 100번을 쓰는 것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나오는 것처럼 짜릿함과 두려움을 동시에 주는 원대하고 신나는 목표가 있다면 굳이 100번 쓸 필요가 없이 하루 종일 그 목표만 생각하게 되는 것이고 그것이 성공을 하는 원동력이 되는 것이라고 합니다. 아직 목표를 세우지 않았다면 하던 일을 멈추고 세계적인 승자들이 조언을 따르라. 짜릿함과 두려움을 동시에 주는 원대하고 신나는 일을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세워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4태도인데요. 시간 관계상 빠르게 살펴보겠습니다. 철학자 빅터 프랭클은 이렇게 썼다. 인간에게서 모든 것을 빼앗아가도 단 한 가지는 빼앗지 못한다. 인간이 가진 최후의 자유, 어떤 상황에서든 자신의 태도와 삶의 방식을 선택할 자유는 빼앗지 못한다. 당신이 완벽하게 통제할 수 있는 것이 하나 있다. 바로 당신의 태도다. 태도는 다양한 언어에서 가장 강력한 단어로 묘사된다. 부정적인 상황에 직면했을 때 자신의 태도를 통제하지 못하면 당신이 할 수 있는 건 단 한 가지, 상황에 휘둘리는 것뿐이다. 이런 일이 생기면 당신은 패배한다. 반면에 객관적인 태도로 목표를 고수하면 상황에 적절히 대처할 수 있다. 이것이 승자의 선택이다. 태도에 대한 통제권을 놓아버려 상황에 휘둘리느냐 아니면 그 통제권을 잡고 상황에 대처하느냐. 이 두 가지의 접근법이 낫는 최종 결과는 극과 극이다. 당신과 나는 이 세상에 잘못된 것들이 많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어떤 사람들은 그런 잘못된 것만 본다. 어떤 사람들은 암울하고 제한된 삶을 산다. 그들은 불행하며 진정한 성취를 거의 누리지 못한다. 그들의 삶은 결핍과 한계의 삶이다. 그들의 삶에서는 한 가지 나쁜 일이 사라지면 다른 나쁜 일이 생기는 것 같다. 안타깝게도 그들의 태도가 문제의 원인이다. 반대로 언제나 승리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들은 자신의 분야에서 진정한 거물이다. 그리고 좋은 일이 계속 생기니 운이 좋은 사람이다. 그들은 어디를 가든 주변에 있는 좋은 것에 초점을 맞춘다. 그들의 삶은 흥미진진하고 역동적이다. 그들은 하나의 성취를 이룬 다음 또 다른 성취를 이룬다. 그들은 자신의 삶을 통제한다. 그들이야말로 인생의 진정한 승자다. 그들의 승리는 그들이 선택한 것이다. 태도가 승리에 필요한 전부다. 많은 사람은 태도라는 말이 너무 모호하고 다양한 해석이 가능해서 한마디로 정의할 수 없다고 말한다. 하지만 승자는 그 말에 동의하지 않는다. 그들은 태도를 정의하고 이해할 수 있음을 안다. 누구나 자신의 태도를 통제할 수 있다는 것도 안다. 로마의 위대한 철학자 세네카는 말했다. 가장 강한 사람은 스스로를 통제하는 사람이다. 이 진리를 반복해서 공부하면 당신 역시 스스로를 통제할 수 있다. 그러면 외부 힘의 노리개 노릇을 그만두게 될 것이다. 당신은 세 가지 차원을 동시에 살고 있다. 영적인 존재, 지적인 존재, 물리적인 몸을 가진 존재로 살아간다. 이 세 가지 차원이 모두 당신의 태도로 표현된다. 태도는 생각과 감정, 행동의 복합체다. 태도는 생각의 선택에서 시작되는 창조적 순환이다. 이 순환은 이런 식으로 전개된다. 이게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먼저 당신은 어떤 생각을 할지 선택한다. 이 선택이 태도가 시작되는 지점, 태도가 형성되는 첫 번째 단계다. 생각은 에너지다. 생각의 파동은 시간과 공간을 관통하는 우주에너지의 파동이다. 많은 권위자는 생각을 현존하는 에너지 중 가장 강력한 형태의 에너지라고 강조한다. 생각을 내면화하고 생각에 감정이 결부되면 태도를 형성하는 두 번째 단계가 시작된다. 몸과 마음을 포함해 당신 존재 전체가 새로운 진동을 일으킨다. 이 진동을 인식하는 것을 감정이라고 한다. 이어서 감정은 행동이나 품행으로 표현된다. 이것이 태도 형성의 세 번째이자 마지막 단계다. 여기서 인생의 결과가 생긴다. 태도와 결과는 때려야 뗄 수 없는 관계다. 태도는 결과를 만들고 결과는 다시 태도에 영향을 미친다. 현재 당신이 얻고 있는 결과를 면밀하게 검토해 정직하게 평가해보라. 당신의 태도와 결과의 관련성을 확인하라. 행복과 성공을 바란다면 반드시 이렇게 해야 한다. 당신의 영향대로 진보를 이루려면 태도와 결과가 인과관계라는 진실을 이해해야 한다. 인과법칙은 위대한 불변의 법칙이며 행동이라는 대원칙의 필수 요소다. 렐프 월드 에머슨은 인과 법칙이 법칙 중의 법칙이라고 말했다. 또 사람은 자신이 생각하는 대로 된다고 말했다. 에머슨보다 1700년 전에 살았던 로마 황제 마르쿠스 아울렐리우스도 똑같은 의미의 말을 했다. 인간의 삶은 그들의 생각이 맞는 것이다. 인생에서 당신이 얻는 결과는 당신의 생각과 감정 행동이 표현된 것이다. 인생의 모든 일에는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이 존재한다. 실제로 이 현상은 극성의 법칙으로 알려진 우주의 영원한 절대 법칙이다. 당신과 나는 인생에서 벌어지는 모든 상황에서 긍정적인 면을 볼지 부정적인 면을 볼지 선택할 수 있다. 이때 기억해야 할 점은 한 번에 한 가지 면만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우리 정신은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을 동시에 볼 수 없다. 성공한 사람들은 어떤 상황에 부정적인 면이 있음을 알지만 정신의 초점은 반대쪽 긍정적인 면에 맞춘다. 좋은 것이 잘 안 보이면 보일 때까지 계속 찾는다. 누구나 인정하는 승자 노먼 빈센트 필은 이와 관련한 아름다운 진리를 전한다. 이것은 우주에서 가장 위대한 법칙 중 하나다. 이 법칙을 아주 젊은 시절에 깨달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지만 깨달음은 훨씬 나중에야 내게 찾아왔다. 나는 가장 위대한 법칙 중 하나를 발견했다. 이 법칙은 나와 신의 관계 밖에 있는 법칙으로 나와 내 생각의 관계를 알려주는 법칙이다. 이 위대한 법칙은 한마디로 부정적인 것을 생각하면 부정적인 결과를 얻고 긍정적인 것을 생각하면 긍정적인 결과를 얻는다는 것이다. 이것이 번영과 성공이라는 놀라운 법칙의 기본 진실이다. 세마디로 믿어라. 그리고 성공하라다. 너무나 좋은 내용이죠. 태도가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태도를 바꾸면 모든 것이 바뀝니다. 태도를 바꾸는 게 어렵긴 한데 정말 태도를 바꿔야 됩니다. 자 이렇게 바프록터님이 지은 브이시크릿 리뷰를 마치려고 합니다. 제가 이번 시간에 소개하지 못한 나머지 원칙도 너무나 중요하고 재미있었는데요. 특히나 성공, 위험, 끈기, 행동 거의 모든 다른 내용도 너무나 재미있고 중요했습니다. 이번 시간 영상에 관심이 있으신 분은 꼭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끄릿이나 바프록터님의 기존 책을 재미있게 읽으셨던 분들한테는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윌리엄 제임스가 인생을 바꾸기 위한 세 가지 규칙을 말했다고 하는데요. 첫째는 즉각 변화하라. 둘째는 대담하게 변화하라. 셋째는 예외를 두지 마라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를 더 말했다고 하는데요. 최상의 준비는 시작하는 것이다 입니다. 제가 이 문구를 딱 보면서 이 문구가 너무나 좋아가지고 제가 메모를 해놨거든요. 저도 예전에는 항상 생각만 하고 준비만 하느라고 실행을 안 했거든요. 그런데 최상의 준비는 시작하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들도 이제까지 하고 싶은데 준비가 덜 돼서 망설이고 계시는 일이 있다면 바로 지금 시작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시작하는 것이 최상의 준비입니다. 이번 시간 영상이 도움이 되셨거나 다음 시간 영상이 기대가 되신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책 내용과 이번 시간 영상 내용이 너무나 좋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구요. 다음 시간에도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